우리는 세상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도함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. 세상은 왜?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? 촌티나는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?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? 뚱뚱 남자를 싫어하는가?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. 제발 오해하지 마!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. 며칠 전에 섭외 전화를 받았어. 이번 달 28일 날 열리는 프로모션 행사에 거기 출연하는 가수가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서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나보고 한 시간 먼저 가서 바람잡이를 해달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길래 그럴까 하고 저 죄송한데요. 그 가수가 누구예요?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아 그분들이요. 용감한 녀석들이요. 어이 관계자야! 용감한 녀석들이 가수야? 걔들이 가수야? 걔들 개그맨야 내 후배야! 아니 그리고 무슨 개그맨 나오는데 개그맨보고 앞에나서 바람을 잡으래? 진짜 슬픔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. 아우 정말 그래 뭐 박성광, 신보라, 정태호 그거 떴으니까 이해를 해.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양선일 뭔데? 내가 그 양선일만도 못해? 좀 생소하지요 양선일이라는 단어가? 그 옆에 서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? 제 고민은요 당신들 뭐해요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휴 그 양반도 어지간히 인기 없네 진짜 나보다 더 인기가 없어요. 아무튼 안 해! 못해! 어디 대한민국 1등 코러 4가지 핵심 멤버를 고작 용감한 녀석들 나오는데 앞에 바람잡음을 세우려고 안 해 못해! 누굴 인기 없는 녀석으로 보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남이랑 야구장에 갔는데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와서 시구를 하고 관중석에 앉아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가지고 악수라도 좀 해볼까 해서 막 갔는데 경호원한테 제지당했어 내가 경호원하고 싸우시지 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? 개그맨이 몰라요? 아 이 아저씨가 TV 안 보고 경호만 하셨나? 그만! 소원싸움하고 있는데 그걸 본 시장님이 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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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손을 쭉 뻗어서 내 옆에 있는 오남이랑만 악수를 시장님! 내 손 안 보여요! 손 민망하네 사람 민망하네 정말! 내가 개그맨 김겸을 몰라요! 정말 TV 안 보고 시장님도 일만 하시는 거 아니야 진짜? 누굴 오남이 매니저로 보나 그럼 나 무시하지마 이래봬도 나 불고래 의지로 결국 시장님과 악수 일원했다 물론 시장님은 끝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셨어 김기현입니다 그래 내 초내솔로는 저놈입니다 내 초내솔로 왔다고 뭐라 뭐라 카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자주 만나는 그 여동생을 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가가 그거 또 한다는 말이 오빠 오빠네 동네에서는 보고 싶은 영화 있어도 영화관이 없어서 몇 달 기다렸다가 명절에 집에서 TV로 보지 3D 영화 본다! 안경도 끼고 와 뭐 손에서 사는 아들은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 이장님이 아아아아 그 내일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옥분위의 순정을 상영합니다 내일 다 마을회관으로 좀 모이소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 옷 입고 엄마 아빠 형 누나 데리고 갔는데 늦어가지고 담장남으로 보면서 아 이거 아줌이 이거 좀 비키 보이소 아 나 진짜로 아재 형 그거 어째 됐습니까 옥분위가 집에서 쫓겨났다 뭐 근데 보다가 어? 뭐 마을회관에서 보다가 뭐 배라도 고프면 감자살 모은거 뭐 설탕에 뭐 찍어먹고 뭐 이럴줄 알아? 우리도 나초에 치즈 찍어먹어! 팝콘도 먹고 버터구이도 먹고 다 먹고 싶을때는 콤보세트! 그러니까 손에서 왔다고 왜 하지마라 마음만은 턱 대합시다 무료전화 1577 박수는 337 내 키는 167 얼마전에 버스 타면서 출퇴근하는 코디가 그날 녹화도 버스를 타고 오더니 아니 오빠 버스에서 사람이 많아서 죽는줄 알았어 근데 오빠는 예전에 버스 어떻게 탔어? 손잡이가 그렇게 높은데?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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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뿡! 어린이부터 농구선수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이 봉! 뭐 키끝 니들은 버스 손잡이 잡을때 여유롭게 타고 다니고 나는 이렇게 드롱드롱 가난처럼 매달려서 내릴때도 이렇게 딱 잡고 내릴때도 이렇게 북 내리는줄 알아? 그럼 벨도 높이 있어가지고 벨 대신 아아아아악! 이러면 되겠네? 이게 다가 아니야 저번주에 아이유 콘서트 특별 게스트로 갔다왔어 근데 같이 갔던 매니저가 아이유랑 나랑 찍은 사진도 보고 하더니 형 아이유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작지 않아? 어? 근데 형하고 똑같네? 무릎 뿜폈잖아! 무릎! 매너 무릎! 매너 다리 매너 자세! 이거랑 이거랑은 엄청난 차이야! 67! 62! 67! 61! 이게 바로 이 국민 요정을 대하는 태도야 어? 물론 자세히 보면 아이유도 매너 보폭하긴 했어 여기 어?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와 이 정도 생겼으면 아이유랑 키는 비슷해도 아이유처럼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는가 아이유?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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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세요! 그래 나 뚱뚱하다이 내가 이렇게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마 저번에 이제 내 유행어 고래 이걸로 과자 CF를 하나 찍었어 음 그래서 그 촬영날 그 촬영감독님이 진현씨 스틸 사진 먼저 찍을게요 요거 과자 좀 들고 계세요 그러더니 렌즈를 그 아직 먹지 마세요! 안 먹어요! 안 먹는다고! 어? 내가 진짜 먹으려고 그랬어! 먹으려는 포즈 취하고 있던거지! 어? 난 오늘 뭐 손에 지피기만 하면 다 입에다 놓고 버리는 줄 알아? 어? 먹지 마세요! 지금 뭐 애완동물 훈련시킵니까 지금? 어? 들고 있어! 아... 먹지마! 기다려! 손! 빵! 잘했어! 먹으러! 뭐 이런거냐고! 어? 물론 나도 CF 처음 들어왔을때 아 맛있는 과자나 실컷 먹고 하겠구나 생각은 했어 그래도 그 먹는 씬 있을때 먹으려고 그랬지 사진찍을땐 먹지 않는다고 그걸 진짜 애완용 돼지로 보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지나가다 혼잣말로 아 나도 건강검진좀 받아야겠다 했더니 엽속했던 박성광이가 그럼 형도 엑스레이 찍으면 그 뼈가 나와? 어? 야! 개 잘 나온다! 어? 갈비뼈 왼쪽 12개 오른쪽 12개 24개 여기 쇄골까지 싹 다 야 엑스레이에 뼈가 안나오는게 말이 돼? 어? 엑스레이인데 이걸! 어? 그러면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저희 김진현씨 잘 들으세요 엑스레이 검사결과 김진현씨는 연체동물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물이에요 저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러겠냐고! 그리고 또 뭐래더라? 형 조심해 근데 그 MRI같은거 찍다가 그 통에 낀다 나도 사람이다 그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거 아냐? 어?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는거 아냐? MRI통에 낀다고? 그리고 나는 뭐 MRI 찍으면 삐삐삐삐 뭐야 이거 사람이 MRI통에 낀다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뭔지? 내 의사생활 20년만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일세 다 수술 준비하고 다들 모이라 그래 잘 봐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환자와 MRI통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 딴딴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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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이런 순간에 필요한건 딴딴 따다단 오직 딴딴 대담함과 침착함 뿐 간호사! 비누!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가만히 있어요 비누치를 살살 해가지고 빼면 빠질수도 있습니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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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겠냐고! 으악! 물론 저번에 그 CT 촬영할때는 나도 괜히 부름한 마음에 흠흠흑! 이렇게 하면 들어가긴 했어 그래도 절대 끼진 않는다고 하라 진짜! 누굴 진짜 되질 않아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봤지? 더 이상 오해하지마 우리 객훈에 내가지 없는 내가지야! 고맙습니다.